3. 5. 5. 5. 6. 6. 하긴 했네. 아우 씨. 진짜. 자료들은 대체 어디다 둔 거야? 이건 뭐지? 1. 에리야. 에리야. 에리야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. 아니요. 저 아무것도 못 봤어요. 뭐를? 이거요. 보긴 봤는데. 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. 뭘 신경 안 쓴다는 거야?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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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스프레. 변태. 어? 뭐? 휘양래 사회엔 성을 대하는 각자의 관점이 있는 거고 그건 본인의 자유니까 저는 그냥 못 본 걸로. 아니야, 아니야. 오해. 가조하세요. 에리야, 그런 거 아니라니까. 내 말 좀 들어봐. 우선 미소생활! 야! 야! 아, 미치게 진짜! 예. 출발했어? 아니요, 아직이요. 그 수트를 두고 와서. 여기도 있으니까 빨리 맞히고 완전히 비상인 거 몰라? 여기가 좀 더 비상인 거 같은데. 당장 와. 예, 알겠어요. 네.